다시 오리온의 공격인데요. 들어오는 멀롤을 받습니다. 원앤덩크! 지적방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속공입니다. 지적방을 서기 전이죠. 다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오리온의 오늘 공격력입니다. 3쿼터 리바운드에서는 오리온이 위를 접었었고요.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대단하고요. 자, 결정적인 원앤덩크! 때릴 멀롤. 최지수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잘 빼줬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컬페퍼. 이번에 제쳤던 한오빈. 본인 직접 멀롤에게. 그러나 뒤쪽 수비 썼고요. 이 장신 숲을 뚫어내는 대릴 멀롤입니다. 대단한 파워입니다. 자, 샷클락 5.5초. 멀롤 달아오릅니다. 깔끔한 슛이에요! 이제는 9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임클락은 3분 12초. 대릴 멀롤 줄골 찾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 직접 해결하나요? 한오빈 잡았어요. 석점 쏩니다! 한오빈의 석점입니다! 더블팀이 가난 지시를 했는데 더블팀이 봤을 때 이렇게 빼주는 능력이 있는 멀롤이기 때문에 약간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석점 슛. 10점 차! 끝까지 고맙습니다. 한오빈의 석점이 있습니다.